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사성어 가운데 칠전팔기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칠전팔기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니까 중국의 이제 송나라 시대에 전쟁을 그때 이제 많이 했죠 옛날에 지금도 전세계 전쟁이 있지만 이제 전쟁의 한 장수가 적군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을 찾아가지고 그 동굴에 이제 피신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 보니까 개미 아니 거미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거미가 자꾸 이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 거미줄을 제거해버리고 또 그러면 또 이 거미가 또 거미줄을 치고 또 그러면 제거하고 또 치면 또 제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자기가 그걸 제거해도 치니까 내비두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수를 추격하는 적군의 그런 병사들이 이 굴 입구에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밖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 여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안에 사람이 없는가 보다고 그냥 가자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자기를 추격했던 병사들이 다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아 이렇게 거미가 해놓은 걸 또 제거했죠 실패한 거죠 그런데 또 자기가 제거하면 또 치고 또 치고 거기서 그래 내가 넘어지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이렇게 계속 어떤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일어난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가서 그 실패를 딛고 놀라운 그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기서 이제 이 7.8개가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이 그거에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원 24장 16절의 말씀 이 잠원은 지혜왕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요 네 여기까지 거기까지 한번 더 읽어요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요 네 7.8개가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나왔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7.8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아마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역 주의를 하다가 넘어져요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하다 넘어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봉사하다가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어서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족에 잘못 디뎌가지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목사님에게 실망해가지고 장노님에게 실망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여러분 기대했던 일이 기대하도록 안 돼서 넘어지거나 어떤 사람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듣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일과 나태함 속에서 살다가 넘어지고 질병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넘어진 이후가 문제인 것입니다 넘어진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어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막 한 번 넘어진 거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 삶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회에 여러분 한 번 망했다고 넘어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한 번 넘어졌다고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 생활하다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졌다고 막 그걸 아주 그냥 자신은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인생을 포기한 그래서 실패자가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종말이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은 성공합니다 네 축복된 인생을 삽니다 신앙 생활은 넘어졌어도 그걸 딛고 일어난 사람은 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신앙 생활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진 그것이 질병으로든 사람 때문이든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실패로 실족에서는 죄를 지어서 교만해서 안일과 나태함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넘어지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여러분 오뚜기를 보세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이렇게 오뚜기처럼 여러분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짓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짓고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여러분 보면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안 넘어진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그 사람들 또 넘어졌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기근이 들어서 블레스의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거기서 자기 아내를 두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넘어졌죠 여러분 모세도 넘어져서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미대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히도 여러분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아인의 바세바를 정력을 참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우리 아인을 죽이고 죄로 넘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었지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게 넘어졌어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아구람도 다히도 모세도 시몬 베드로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여러분 있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넘어졌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졌다면 거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도 지금 넘어졌지만 일어나면 그들처럼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오 이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다 넘어진다고 안 넘어진 사람 여기 있는 요셉 목사 안 넘어졌겠어요? 저도 넘어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자문 2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 여기 보니까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아멘 네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을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바우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여러분 아담과 하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려마 그 죄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잊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려함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간 아이가 넘어져서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너무 힘들어 못 일어나 그때 어떻게 돼요? 가서 부모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면 이 아이가 쉽게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나 혼자서 일어날 수 없어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주면 그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 아멘은 놀라운 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도 넘어졌어도 어떤 실패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녀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럼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서 넘어져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정말 어떤 넘어져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런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일어날 힘도 용기도 소망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질병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 어떤 때는 직접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아니면 때로는 도울자를 보내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믿음 안에는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전에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하고 실패한 여인 이제 자기 남편이 아닌 어떤 유분함과 동굴을 하고 있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그런 실패를 하고 또 넘어진 그런 그래서 이제 삶의 그런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나홈이라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자기 사는 곳이 너무 힘들어서 기근이 들어가서 이제 모합당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여러분 어때요? 그 인생이 크게 넘어져도 넘어진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런데 어때요? 다시 유대 땅 베들렘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렘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해보고 하니까요 정말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렘이 떡집이란 그런 의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생명의 떡을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니까 그 신앙의 힘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또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은 정말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은 진짜 교회에 잘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10편 84편에 보면 주의 집에 그 아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죽게 나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집에 오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면 또 넘어져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했어요 10편 40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하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내가 불을 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언제 빠졌을까 몇 번이 있는데 크게 두 번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제 그러냐면 다윗이 사우랑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몸이 네 여러분 다윗이 불레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을 때 그 전쟁터에 가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물멧돌을 가지고 홀리아스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랑 민족의 영웅이 됐죠 다윗이 죽인 사우를 죽인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이라 굉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우랑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대적이 돼가지고 아 이놈 봐라 이놈이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다윗을 추격을 하고 군대를 보면 어디가 있든지 체포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불레색 땅으로 골리아스를 죽였던 불레색 땅으로 망명을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불레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불레색 왕이 다윗에게 같이 전쟁을 하러 가자고 참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불레색 왕과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불레색 장수들이 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골리아스를 쓰러뜨린 다윗 아닙니까? 저놈이 만약에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왕에게 장수들이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모든 것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여자들밖에 없었는데 거기를 약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불살라서 잿더미로 변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처자식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날 어떤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잿더미에서 다시 다시 일어났습니까? 한번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겹과 시글락을 침로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는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에 있던 아비가일로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요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 잃어버렸잖아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장수들이 어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여러분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잿더미 위에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고운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네 어떻게 힘을 얻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일어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그를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주여 주시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소서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이제 물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바다 물 속에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부르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 바다 속에서 자기가 다시 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건져주시면서 왜 믿음이 적은 자의 의심하느냐 하고 그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하고 내 힘과 그런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건 뭐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우리가 교만했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다가 다이처럼 넘어져 베드로처럼 넘어져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종하고 어떤 이유로 넘어든지 간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이시 여러분 우리 아인의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가 들통날까 봐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술을 몽땅 먹여서 그 집으로 가서 동침을 해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지금 전선에서 동료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냐고 하면서 아무리 술을 먹여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해도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이 됐다는 걸 알려주게 되면 누구 아니냐? 이렇게 하면 다이시의 죄가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이시가 안 되겠게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요 써서 이걸 요압 군사령관에 가져다주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투의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전사를 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압은 굉장히 그런 쪽에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다이장이 뭘 지금 원하고 있구나 알고 그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격렬한 전투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보내가지고 전사를 시킵니다 그 소식이 오자 다이슨은 어떻게 돼요? 바세바를 바로 데려다가 자기의 안내로 삼아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라니까 다이슨이 어떻게 회개합니다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렇게 성군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세안을 다이슨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했으면 그런 딱 우리아 안에 봤을 때 목욕하는 걸 봤을 때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욕이 동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달콤한 죄악의 유혹이 올 때 그 영적인 힘으로 이겨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죄에 빠져들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이 어떻게 돼요? 그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런 엄청난 간통죄를 지었지 그다음에 또 우리아의 전쟁터에 보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전사를 시켜 살인죄를 지었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서 그걸 책망할 때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이 다이슨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삼손도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잃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왕들이 없던 사사시대에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쓰시려고 했지만 들릴라라고는 기생의 꼬임에 넣어가지고 머리를 잘리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철사출로 묶여가지고 불레새 땅에 끌려가서 온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노리깃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가서 심한 동국과 눈물로 회개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다베르 바닷가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여러분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안 되지만 그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 일으켜 주십니다 호세하서 6장 1절로 이 자리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하 선자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말이 아닌 상태예요 완전히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징계로 말며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거나 죄를 짓거나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넘어진 자 낙심한 자 세임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해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시 일어날 그런 희망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아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기인맥진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졌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 나가 살면서 너무 어떤 힘든 일로 넘어졌어 무너져 내렸어 그리고 정말 다시 일어날려야 힘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줘서 다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의 선지자라는 엘리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아 때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도간 그런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 결혼을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이 아합이 솔로몬에 버금갈 만큼 그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사람 바할의 딸을 데려다가 공주로 삼았어 바할신을 숭배하는 이 세벨이 남편인 이 아합을 우리말로 꼬셔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다 바할과 세라신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엘리아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할에게 바할과 세라신을 다 갈멜산으로 데려오라고 누가 믿는 그런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종은 이 엘리아 혼자이고 거기엔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단에 있는 재물을 사르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바할을 섬기는 그런 이 바할의 선자들과 제사장들이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장작을 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바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할이요 바할이요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불을 지져도 응답이 없어서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곧 넘어가기 생겼으니까 엘리아가 말합니다 당신들 저쪽으로 빚기라 그리고 거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썼던 재단인데 그 무너진 재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장작을 갖다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올려놓고 물을 길러다가 물을 헝건히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요하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요하가 저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뭐 나오면 요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란다 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아가 말하면 저 발의 선자들 저놈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날 거기 있던 발의 선자들을 다 죽였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둔 줄 아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제 엘리아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왕도 회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길이길이 날뛰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쳤습니다 그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사완과 함께 도망쳐서 거기서 부엘 세바에서 사완을 놔두고 자기는 하루길 좀 더 가줘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넘어졌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해줘요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여가지고 기운을 돕게 해서 일어날 수 없었던 지치고 낙심된 쓰러진 엘리아 선자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한기상 19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 영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와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하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하여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주고 그걸 먹으러 그걸 먹고 기운을 얻었어요 또 천사가 어루만져요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임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갔다고 나오죠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어떤 사역을 하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돼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대했던 일이 기대도 안 돼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돼? 로뎀 나무 안에서 이 엘리아는 쉬었어요 거기서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천사의 그 어루만짐을 받고 다시 기운을 얻고 세임을 얻어서 일어났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로뎀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낙신될 때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인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다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아멘 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10편 119편 50절 한번 말씀들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네 이게 이제 개정판인데 좀 번역이 그래요 이 말씀은 나의 전에 보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강단의 선보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7전 8기 오늘 신앙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7전 8기의 신앙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그러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겠죠?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부르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세 번째 내가 교만하고 죄 짓고 잘못해가지고 넘어졌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뭐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오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오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한 번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힘과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용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응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이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뭐를 넣으리니?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자를 환상 가운데 어디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환상에 보니까 골짜기가 한 사람이 죽어지고 시체가 썩어서 해골뼉다귀들이 막 쫙 터려져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말하면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냥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다 속량이 썩어서 뭐 살은 하나도 없고 뼉다귀만 있는데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네가 이 뼈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태어나라 그리고 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이라 그래서 정말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그 죽어있던 것들이 뼈들이 서로 탁탁 달라붙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람 모습은 시체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러니까요 생기가 동사람복에 불어와서 누워있는 그 사람들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나 10절까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가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보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겠죠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하나님의 영 피오노와 루아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죽음을 당한 자들 누워서 일어날 수 없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다 하지만 지금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골짜기의 해골벽따기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면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들어가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임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나려고 해도 안 돼도 성령임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하라 4장 6절 말씀 한 절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용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몸부림치도 못 일어나도 하나님의 성령임하시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치유의 용이에요 성령임하면 그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임하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에게 성령은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도 성령임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의 그런 실패에서 죄 때문에 아니면 시험 들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잘못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한숨과 이런 탄식을 하고 낙시만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7전 8개의 신앙으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또 넘어져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까 주님 내 손 붙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